뜨거운 사람들 3위, 기무라 타쿠야 일본의 대표 꽃미남 스타 기무라 타쿠야의 최근 모습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88년 일본의 국민그룹 스마브로 데뷔한 그는 가수뿐 아니라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릴 만큼 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인데요. 그런 그의 충격적인 최근 모습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마와 입가에 보이는 선명한 주름, 힘이 빠진 머리카락과 탄력을 잃은 피부까지 급격하게 나이가 든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 두 살 연상의 아내인 코도시즈카의 최근 모습까지 올라오며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48링크가 동갑내기 스타 유재석, 장동건, 배용준, 서태지, 심은하에 비해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의 팬들은 요즘 그가 서핑에 빠져있어 얼굴이 탔을 뿐이라고 전하며 불과 한 달 전 SNS 속 모습만 봐도 악의적인 캡처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일본 예능 프로그램 출연 장면을 확인해보면 그의 모습이 캡쳐본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보도된 최근 사진을 말 봐도 예전에 비하면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 오히려 중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꽃미모는 아니지만 탄탄한 연기력과 스타성만큼은 여전히 탑인 김우라 타쿠야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한국 팬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